여러분 오늘 와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21살 제 생일파티 때 보고 25살 제가 또 이렇게 생일파티 열어서 하는게 좀 감회도 새롭고 긴장도 되고 설레기도 하는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오늘 여기서 마무리 할께요 나도 사랑해 건강하세요 자 여러분들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그래서 우리 콘서트 때 얼마 안 남았어요 얼마 안 남았으니까 건강한 모습으로 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? 오늘은 나머지 멤버들은 콘서트 연습하고 있는데요 저는 오늘 이것 때문에 연습 빠져가지고 똘이 보러 갈거에요 저녁 저녁 히토식당? 삼계튼? 러비 때에 진짜 저 진짜 갑니다 가지 말라고요? 응? 인사 한번 더 해달라고? 아휴 아까 했잖아요 한 번 더 해달라고?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너무 카메라가 많아 자 중간도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왼쪽도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이제 진짜 간다 자 위층 너무너무 감사했어요 위층은 짱이야 진짜 콘서트 때 건강한 모습으로 봐요 우리 열심히 준비하고 있겠습니다 자 어떻게 마무리 인사했더라 지금까지 저는 2023년 3월 11일 예림이었습니다 25살 예림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잘게요 안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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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